몸에 착착 뱉나 봐요, 이게. 정말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아빠, 루마 커피! 아빠도 챙기네요. 커피! 알았어, 천천히 먹고 있어. 아빠, 금방 갈게. 바람 넣고 오세요. 마스크도 착 챙겨주고, 누나 마스크도 챙겨주고. 얘들아, 손채 꺾는 거 까먹었다. 뭐죠, 이거? 왜 이렇게 다 척척 알아서 자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면 셋 키우기 괜찮은데요? 먹자. 알았어, 고마워. 나 꺼누 거. 꺼누 거 먹어. 어때, 맛있어? 어디 가, 어디 가? 맨발로. 보트,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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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먹고 가자, 먹고. 먹고. 먹고, 밥 먹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노노노. 하지 마. 노노노. 노노노. 근데 벌써 노노노 하면 어떡해? 그거 하면 안 돼. 여기 앉으세요. 절자로 와. 절자로 와. 절자로 와. 뭐라고? 절자로 와? 이렇게 좀. 여기, 여기. 여기 앉아. 형 봐봐. 절자로. 누나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딱 앉았잖아, 그치? 딱. 요. 누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아. 진우다. 아까라뇨. 꽃듀. 진우 술래. 이번엔 진우가 술래네요. 누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꽃이 피었네요. 누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일단. 잠깐. 누다랑 놀 때 제일 해맑게 웃어요. 저 웃음 소리가 너무 좋아요. 미카 뿡. 미카 뿡. 미카 뿡. 미카 뿡. 미카 뿡. 미카 뿡. 가자. 보트 타러 가자. 보트 타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삼촌들 도움 받아야지. 삼촌들한테 부탁해야지. 어쩔 수 없어. 삼촌 도와주세요. 시작. 네. 어? 진우의 픽. 어? 이 삼촌이 도와줄 거야? 아 삼촌을 도와준대. 삼촌 투입. 삼촌들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근데 진짜 커요. 날았다, 날았다. 가볼론 받아. 물소리 너무 좋네요. 준비됐나요? 아빠, 힘내. 할 수 있어? 조금... 조금 머네요. 알잖아. 아니, 저게 갖다 놓고 끌어도 되잖아요. 우와. 물이야. 이제 물에 뜬다. 됐다. 우와. 우와. 물이 들어와. 또 안 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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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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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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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좋아, 어머. 여기, 여기 봐도 고기 보여. 아, 거기? 여기, 여기 봐도 고기 보여. 아, 거기 있는데? 지금 순한 시대래 오늘. 진우 재밌어? 오. 이제 여기에 좀 세우자. 우와. 우와. 어 저기 악어 있다 악어 어 저기 악어 있다 악어 악어요? 악어 어디 악어가 있어? 여기 아마존 아닌데요? 응? 어디 악어가 있어? 악어 어디론 뭐야 뭐야 속았어 아이 먼저 속았어요 여기 벌레 있어 벌레 벌레 어딨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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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속이는 게 제일 재밌지 앗 뛰어 앗 뛰어 앗 뛰어 너네네 좋지? 아 너무 시원하겠어요 엄청 시원하지?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 어? 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깜짝이야 어머머머머머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죽어 아 오 속은데요? 에헤 나은이는 역시 날아요 건너 뒤에 뭐야? 안 돼 아니 마 하지마 두려워 어? 고난은 또 속았어? 어? 악어다 악어 오 진짜 악어다 악어 악어 잡아 악어 잡아 아빠가 잡을게 악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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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간다 어? 악어야 어디 가?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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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간대 또 인사해요 안녕 전우야, 아빠도 커피 주면 안 돼? 여쭈게! 선글라스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된장? 어? 된장? 아까 샀죠? 진우 손에만 들어오면... 모래가 다 묻었을 것 같은데? 야, 된장은... 이걸 봐, 어떡해... 이 흙이 다 들어갔는데? 저 다 모래죠? 흙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 이거? 아빠가 빽 뭐? 손! 손으로? 알았어, 그럼 아빠가 손으로... 아빠가 그래도 이거 아까우니까 이걸 조금 닦아내고 냄새 맡아봐 좋지? 노! 노! 냄새 좋아! 된장 냄새 맡아 오케이 아, 진우도 싫어요 오늘 재밌었으면... 박수! 좋아, 아빠 덕분에 오늘도 신난 하루였어요